오늘 영서 남부지역에 주춤했던 빗줄기가 밤부터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6시부터 원주와 횡성, 영월 등의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한 가운데 50에서 100mm, 많게는 1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혁신도시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고 원주와 영월 등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비피해가 발생해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강원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